그렇게 하고 1년 반 정도 해서 그냥 그렇게 나도 계획을 세워보게 1년 반이요? 1년 저도 그냥 지금 1년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반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근데 나도 이렇게 몸이 고진다 그냥 나이가 있어 그냥 애로는 거 죽으면서 그냥 마무리 여기서 하고 그냥 그만을 해야려나 하는 거 하고 제 동생도 막 콕콕 찌른다니까 왜 언제까지 우리까지 이렇게 버티냐고 아이고 저도 그냥 한 동생이 빨리 팔더니 어떻게든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막 가냐고 막 콕콕 찌른다고 이게 근데 거기는 지금 옛날에 전에 얼마도 팔다고 했을 때 팔았으면 지금 후에요 그 때 평당 200만원 그때만 해도 응? 그때가 2009년도 평당 200만원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은 얼마 정도? 지금은 몰라 딴 데 비오고 하면은 아무리 저게도 뭐 5,600 이상은 할까 안해